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물아일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예, 음, 자, 물아일체 개념완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개념완성이에요. 한자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어. 물아일체라는 뜻이야. 교제 제목의 뜻은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물리에 몰입해서 경지의 상태에 오른 것을 물아일체,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으로 개념완성 교제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교제부터 설명을 합시다. 자, 교제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음, 4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4개가. 그래서 본책, 지금 배경이 까만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저 까만색이 본책입니다. 본책, 그리고 요새는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 손글씨로 수업하는 것들을 전체 강의를 다 정리한 노트가 바로 이 물아일체 필기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좀 작고요. 그리고 기출완성 책이에요. 기출문제집. 작년까지는 워크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워크북 말고 이제는 전체 과정에 대한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2, 고3 모든 모의고사를 총망라해서 구성된 책이 바로 이 시그마 기출완성이에요. 시그마는 우리가 총합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집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배송받게 되면 4권의 책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본교제에도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본교제의 문제에 대한 해설은 본책에 들어있어 문항수가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뒤쪽에 붙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해설집은 시그마 기출완성의 해설집이 되겠어요. 1000문항가량 들어있습니다. 1040제 정도 될 거예요.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필기노트.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것들을 다 필기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복습할 때 수업에서 진행된 거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니까 수업을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필기노트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무라일체 개념완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준비할 때 필요한 모든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이라고 한다면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처음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물론 이것보다 더 쉬운 기초 개념 강자도 있죠. 기초 강자, 인문 강자가 있는데 그건 내일은 물리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물리 베이스가 아예 없을 경우에 그걸 보고 개념완성으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개념완성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개념완성은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다면 기초 강자인 내일은 물리왕은 말 그대로 진짜 정말 그 물알못, 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들, 물리 어린이들을 위한 강의가 내일은 물리왕이 되겠습니다. 강의 특징,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모두 설명을 하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겠죠. 8종 교과서가 현재 있는데 그 8종 교과에서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개념을 진행하고 기본만 딱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스킬들이 있죠. 필수 스킬들이 있는데 제 강자로 따지게 되면 특란도 특강이 킬러 강자잖아요. 특란도 특강에서도 간단하게 앞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는데 스킬들을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란도 특강이 필요한 모든 킬러 스킬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본체에게 쭉 서술되는 과정에도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뒤쪽에 강력한 마스터키라고 해서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준킬러,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스킬들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 예제와 실전 문제들 본책에는 예제도 있고 강력한 실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예제와 실전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개념 공부한 것들을 조금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본책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 강좌는 개념 완성은 약 42강 정도 진행이 되고 뒤쪽에 이제 기출완성이 같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데 기출완성 문제들도 전체를 다 풀이를 합니다. 천문항 전체를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80강 정도가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합치게 되면 120강이 좀 넘는데 위쪽에 120강이라고 해서 개념을 120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개념 강좌는 42강 정도입니다. 42에서 45 정도, 50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 강의 사이즈인데 이 문제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워크북에 기초 문제들만 300개 정도를 담아서 워크북으로 구성을 하고 강의를 구성 안 했더니 학생들이 좀 수요가 좀 많더라고요. 뒤에 해설이 있긴 있는데 해설을 보면서 그걸 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의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그 워크북을 300개 하고 그리고 뒤쪽에 기출 문제풀이가 원래 작년까지 따로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본을 해서 기출 완성으로 구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개념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한다면 당연히 100% 기출 문제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물론 기출 완성 강좌가 따로 이렇게 뒤쪽에 나중에 열리기도 합니다만 개념할 때 같이 합본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초 문제들만 작년까지 너무 워크북에 넣어놨더니 상위권 학생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만 연습을 해서 감을 좀 못 잡겠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모두 받아서 기출 완성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제부터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총 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시그마 기출 완성을 좀 설명을 한다면 고2, 고3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이 세 개가 일반적으로 기출 문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고2 같은 경우는 사실 고3 수능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할 때 기출 문제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어. 많이 활용 안 했는데 올해는 내가 그걸 스텝 1, 2, 3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쉬운 문제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1에다가 제가 고2의 모든 모의고사들을 망라를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 관계에 있는 것들. 최근 5년에 출제된 것들 중에 고2 모의고사는 물론 앞에 그 1, 2년 정도는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 교육과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모의고사와 스텝 1에 한 300문항가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고2 모의고사라고 해서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들 어차피 교육청에서 출제된 문제들이야. 기본 문항들이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텝 1에 들어있고 스텝 2는 스텝 2, 3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기출 문제집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게 되면 한 700문항 가량 돼요. 700문항 가량 되는데 그 스텝 2랑 스텝 3는 고3 때 진행한 모의고사들 중에 기초 문제들, 쉬운 거 있잖아요. 그 쉬운 것들은 사실 고2 모의고사랑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 쉬운 기본 문항들 300개 정도를 스텝 2에다가 한 350개쯤 될 거예요. 350에서 400 이 정도쯤 될 텐데 그것들을 여기 스텝 2에 정리를 해놓았고요. 스텝 3에는 고3 모의고사들 중에 심화문항들, 준킬러, 킬러 문항들을 쭉 골라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는 나는 재수생이다. 작년에 내가 물리수능이 지금 내가 1등급인데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풀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스텝 2, 3만 푸셔도 됩니다. 또는 나는 극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스텝 3만 푸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단계에 따라 선택해서 풀어서 공부할 수 있게 시그마 기출 완성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너희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중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월달 반수생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에 개념 공부하면서 전체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천문항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기출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사실 거의 75%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문제 중에 기출 문제를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도 거의 17개까지는 그냥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패스하지 말고 스텝 1, 2, 3를 처음부터 편안하게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심화된 난이도로 구성이 된 책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 강의를 막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 코드가 각 소단원별로 다 코드가 잡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제 강의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또 막 들어가가지고 이게 몇 번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뭐 클릭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메가스터디에서는 몇 년 전부터 스마트 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에 들어갔을 때 인덱스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는 당연히 있어요. 들어가서 탁탁 클릭하면 그 번호로 가는 건 당연히 있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마이페이지에도 있고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도 스마트 코드라고 돼 있는 게 있어. 스마트 코드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 클릭하시면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 거의 한 20개의 소단원을 20개, 20개, 20개니까 거의 60개 소단원처럼 느껴지겠죠. 물론 세 개가 다 똑같은 소단원이긴 합니다만 그 20개 소단원의 앞부분 제목 아래쪽에 코드를 넣어놨어. 그래서 모르는 거에 그 코드를 딱 집어넣으면 클릭을 딱 하면 그 소단원에 대한 것들이 쫙 뜹니다. 떠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그 해설 강의를 볼 수 있게 구성이 된 게 스마트 코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설 강의를 빨리 찾을 수 있게 스마트 코드도 책에 모두 구성이 돼 있으니 잘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 혹시 잘 모르겠으면 질문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스마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상세하게 설명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물아일체 개념완성이 전체 커리 중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1년 커리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물리학 1의 1년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이 커리 동영상에 따라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강좌 물리학 1의 전체 강좌입니다. 내 이름 물리학은 기초 입문 강좌고 지금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강좌가 바로 물아일체 개념완성 강좌예요. 이걸 올해부터는 이렇게 합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본을 해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까지 같이 항상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야 할 때 기출을 풀어야 돼. 그게 거의 그냥 정석이죠. 정석. 정석적인 방법으로 상반기 때는 좀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완성과 시그마 기출완성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오메가 압축 개념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 개념서를 갖고 진행이 돼요. 개념서랑 기출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개념 부분들을 이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쭉 다루잖아. 물아일체에서는. 근데 이 오메가 압축 개념은 개념을 1회독한. 1회독. 한 번 정도 개념을 들었어 내가. 그래서 전체 개념을 듣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진짜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반수생인데 작년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념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개념을 다시 들어야 되냐. 너무 많다. 42강, 40강이 넘는 거는 나는 좀 중급 이상의 수준으로 쉬운 건 좀 빠르게 설명하고 중요한 것들을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서 전체를 빠르게 개념을 훑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1회독이 완료된, 이미 공부한 일반적으로 반수생들 또는 좀 늦게 시작하는 물리 초보자는 아니지만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는 오메가 압축 개념이 진행이 됩니다. 한 20강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20강 정도로 필수적인 개념들이 진행이 돼요. 당연히 지식적인 것들도 진행은 해야겠죠. 필수 개념 플러스 그리고 이걸 필수 개념이 쭉 진행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오메가 플러스 시그마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한 거야. 반수생 같은 경우도 스텝 1, 2, 3를 나눠주면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는 스텝 1부터, 나는 스텝 2부터, 나는 스텝 3부터 어차피 전체 내용들이 세 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저는 이 반수생 같은 경우는 반수 또는 늦게 시작하는 기초가 있지만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필수 개념, 이걸 오메가라고 부른 거예요. 오메가. 오메가는 원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할 때 오메가는 알파벳으로 따지면 Z예요. Z. Z. 가장 끝을 말해.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는 A부터 Z까지라는 뜻이랑 똑같아. 그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반수생들은 오메가랑 시그마 이 두 가지를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개념들 공부 안 하고 갔다가 너를 망하는 경우는 제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오메가와 시그마를 갖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 완성인 특란도 특강. 킬러 특강이죠. 그렇죠? 1단원 부분에 대한 킬러 특강이에요. 1단원이 지금 4페이지에서 최고 난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수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개념 완성에는 바로 그런 용수철 같은 것들에 대한 필수 스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부터는 제가 그런 필수 고난도 스킬들도 개념 완성에서 진행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특란도 특강 그리고 실전 산백은 전범위 예상 문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필수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유형을 분석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자료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실전 산백은 전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전범위로 진행이 되고 모두 제작 문제 특란도 특강은 30%는 기출 70%가 제작 문제로 구성돼 있어 연구소에서 만든 직접 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자작 문제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 특란도 모의고사가 모의고사 시즌 1, 2하고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합치면 26회 정도 모의고사가 특란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동안 특란도 모의고사들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 그런 것들의 노하우를 총집약해서 제작이 되는 모의고사가 특란도 모의고사예요.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특란도 시리즈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 특란도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 그 개념들이 물알체 개념 완성에 새롭게 모두 리뉴얼이 됩니다. 알겠죠? 1년 커리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혹시 더 자세하게 커리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리큘럼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리학의 학습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학생이 이제 1월, 12월 이때 시작하는 학생들을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반수 시작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캐스트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자 물리학 학습법 이 12월, 1월 달부터 개념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개념 공부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풀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20문제들 중에 진짜 기본 문제가 한 15개란 말이야. 15개의 기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필수 개념 공부하고 기초 문제만 쭉 풀어도 거의 15개는 다 맞습니다. 15개 이상을 맞출 수 있어. 당연히 그 시험이 우리의 그 수능 시험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11월 달 중순쯤에 있는데 11월 중순 2022학년도가 우리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때 말이야 이 모의고사를 잠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일반적 학평이라고 부르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처음 보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6월 달이 중요하죠. 6월 달이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내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인데 그때 6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7월 달에 인천시 교육청이 한 번 있고 8월 달엔 없어요. 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9평이라고 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0월 달에 다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는 이렇게 6번이에요. 3, 4 5월 없고 6, 7 8월 없고 90 그리고 11월이 수능이 되겠죠. 딱 중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6평 모의고사야. 이 6평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전후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또 4월 달 정도에 내신 기간 때문에 수능 학습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월 초에도 내신 또 6월 말 7월 초에 또 내신 때문에 수능 학습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너희들이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9평은 어떤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거의 수능이 임박했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써 있듯이 일단 이 3월에서 4월 모의고사는 그냥 우리의 실력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다 맞을 수 있어. 3월, 4월 달에 기출문제로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개념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개념 학습을 진행하고 기출 학습을 하면 돼요. 기출문제들 중에 상급 난이도들도 전부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킬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오픈된 평가원 킬러는 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개의 개념과 기출 학습을 이 6평 전까지 완료를 해놓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커리를 짜서 자기만의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3, 4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과 기출만으로도 다 맞을 수 있어. 6평으로 딱 가게 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문제 수준이 약간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지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로 킬러까지 모두 30분 안에 깔끔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6평 전까지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 6평 이후에 이제 하반기라고 한다면 개념을 복습해야 돼요. 그걸 또 이제 계속 개념 강의를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충분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복습해 주셔야 되겠고 플러스 기출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게 된단 말이야.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특강도 특강 같은 게 있거든요. 제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유형 분석강이거든. 킬러에 대한 그래서 그 유형들을 정리한 것들을 유형 정리한 것들을 여기서 반복해 줘야 돼. 여기까지 이게 바로 너희들이 뭐냐면요. 준킬러까지 맞출 수 있는 학습법이에요. 계속 반복해 주면 준킬러까지니까 거의 18개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게 이거야. 근데 이제 킬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킬러는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로 준단 말이야. 사실 같은 유형처럼 풀 수 있는데 문제를 봤을 땐 되게 낯선 상황으로 준다는 거죠. 되게 낯설어요. 이게 낯섬은 항상 난이도로 느껴지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이 후반부 때 너희들이 이거 하고 개념 학습과 유형 정리 반복은 충분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자료들 새로운 자료에 논리를 적용하는 연습이 계속 돼야 돼. 이게 진짜 꾸준히 문제풀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 풀어주는 것도 보고 자기 걸로 체득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유형 풀었어. 모의고사 쭉 풀어봤는데 킬러가 안 풀려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각이 좀 생기면 이제 유형을 따지지 않는 거죠. 유형을 따지지 않고 실전적으로 그냥 킬러 문제도 마치 앞부분에 있는 기본 문제 풀듯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실전적 풀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강의하고 여러분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이뤄야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9평 전에 그게 완성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9평부터 1등급이 나오겠죠. 물론 6평에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9평에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 9월 전까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감각이 많이 끌어 끌려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는 수능 직전에 그게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너희들이 조바심 내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습은 가능하면 그 내신 기간들 빼놓고 있잖아요. 1학기 내신 기간 두 번 있잖아요. 2학기는 내신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신 기간 좀 빼놓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물리학습을 좀 해주세요. 하루에 뭐 30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좀 정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해줘. 알겠죠? 특히 너희들 인강을 듣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강을 듣는 그 수강기간 동안에는 주 5일 정도 공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의 학습량이 나올 수 있게 커리큘럼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신 기간 빼놓고는 주 5일 정도 공부해줘야 재수생들과의 격차를 너희들이 줄일 수가 있어. 재수생들은 학습량이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너희들의 경쟁자들은 작년에 이미 물리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친구들이야.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당연히 노력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평 전과 6평 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그 시작 1년 이 수능의 농사를 짓는 그 1년의 시작이 바로 이 물화일체 개념 완성부터 시작이 돼.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1년의 계획을 잘 짜서 좋은 결과 그 끝에 가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물화일체 개념 완성 본 강좌가 이제 시작이 될 거야. 시작이 됐을 때 너희들이 강의를 좀 듣고 필기할 것들 있잖아요. 필기하는 게 자기한테 심지어 필기 노트가 제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필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 이 필기 안에 너무 집중을 해서 강의를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필기 노트를 준 거야. 그래서 필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필기 노트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적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부분 공부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내고 안 풀리는 것들 체크했다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올해 이제 작년 수능도 그랬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막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물리에 출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다 만점 받을 수 있게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2021 수능에서 봤잖아. 노력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물리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 선택에 대한 좀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